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249 248페이지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걸 지금 끊어서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나갔던 게 우리 등기 신청할 때 공동신청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공동신청은 등기할 당사자 중 등기를 해주는 사람을 의무자 이렇게 부르고 등기를 갖다가 받아갈 사람을 권리자 이제 이렇게 부르면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이 신청하는 방식을 이제 공동신청 이렇게 배웠고 그럼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하면 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법에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만 가능한데 시험에서는 이 공동신청과 단독신청하는 변별력을 갖다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독신청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된 사유를 암기하면 이제 풀 수 있는데 암기보다도 단독신청을 할 수 있는 취지를 왜 법에서 규정을 해놨는가 그 규정한 취지를 이해하시면 또 암기도 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의 규정에 놓은 취지는 첫 번째 공동의 개념이 등기 넘겨주는 자를 의무자 등기 넘겨 받을 사람을 권리자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그 등기 신청상 아예 의무자와 권리자라는 게 법에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단독 신청을 법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두 번째는 허위등기 날 염려가 없는 때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때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이 났습니다 그럼 단독 신청하는 사유를 갖다가 이 첫 번째 사유나 두 번째 사유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법률에 규정된 사유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을 변별하는 시험 문제에서 그 변별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고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하나씩 이제 지문 보면서 여러분들 교재 248페이지 보시면 공동 신청 예외 단독 신청 이렇게 놨죠 자 동그라미 1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이렇게 나오죠 단독 신청할 수 있다를 소유권 보존등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보존등기는 최초 건물주 등기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보존등기 할 때는 최초 등기할 건물주가 절대 권리자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권리자는 의무자가 있어야 권리자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보존등기의 성질상 첫 번째 사유 때문에 의무자도 있을 수가 없고 권리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해 놨고 자 2번 상속포괄승계 꼭 기억하셔야겠고 상속포괄승계는 자 무엇 때문에 단독 신청이냐 하면은 상속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자 법에서 요고 권리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권리자가 신청하느냐 하면 상속이라는 법률관계 민법에 정해진 법률용어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해야 상속이라는 법률용어 자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상속등기성질상 상속이라는 법률용어 생기기 위해서는 누가 사망해야 된다 등기의무자가 사망해야 상속이라는 법률용어 자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성질상 권리자만으로 신청한다 법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3번째 판결에 따른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데 요것 때문에 판결문은 어디에서 내려줄까 하면은 법원 사법부에서 내려주겠죠 그럼 진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등기는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등기는 요거 첫번째 때문에 의무자 권리자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는 소유권 등기명인이 신청한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까지 익히시기 바라고 자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각론에서 익히시면 돼요 총론에는 요정도만 진미켜 주시면 될 거고 자 이제 교재를 넘겨보시면 250페이지 핵심 체크는 이제 심화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심화학습은 시험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지금 곤방 248페이지에서 봤듯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에 따른 등기 단독 신청하는 것이 자 이 단독 신청 사유 중 판결에 따른 등기를 갖다가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을 이제 구별하는 변별력 문제는 난이도 최하 문제로 내고 이제 상위 문제로 이제 올라가 중위급 문제로 문제 중급으로 올라가면 판결에 따른 등기를 단독 신청 법에 규정된 사유 중 판결에 따른 등기를 독립적인 문제로 20회 이외에만 3번을 출제했습니다 이건 뭐 영원한 시험 문제들인데 자 이제 심화학습 들어갑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는 자 첫 번째 누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판결에 따른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면 패소한 판결문을 판결문은 원피구에게 모두 송달되는데 이긴 판결문을 받은 사람만이 등기세 등기 신청하러 갈 수 있는 신청인 자격이 있지 진 판결문을 송달받은 사람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패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첫 번째 가장 많이 났던 것 자 두 번째 판결에 따라 이 등기를 신청하려면은 어떤 판결을 이제 받아야 되느냐 판결문에 이제 의미를 하셔야 되는데 판결문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확정, 이행, 판결문이어야 됩니다 그럼 셋 중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절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시험 문제 하나씩 빼볼게요 확정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확정 판결문이 아닌 불확정 판결문과 같은 경우 조건이 붙은 경우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등기 내용이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므로 따라서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 판결 내용이 나오면은 단독으로 절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고 세 번째, 판결문이어야 됩니다 그럼 판결문과 준한다는 건 똑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판결문 형식은 아니지만 판결문과 준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걸 조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판결문과 판결문에 준하는 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화해 조서도 있고 인낙 조서도 있고 조정 조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서를 들고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자, 판결문만 들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결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걸 조서라고 하는데 이 조서는 화해, 인낙, 승낙, 화해, 인낙 조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서를 들고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던 거 공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증이라는 법률용은 공정받은 증서 공정증서의 줄임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증받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증받은 매매계약서를 들고는 절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은 법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조서나 판결문은 법원에서 작성하는 거지만 공증받은 것은 공증은 법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증서에서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기초 얘기들이고 자 이제 마무리 이 정도까지만 이번까지 기초를 끝내시면 되는데 그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으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판결문이 원피구에게 송달되면 그 원피구에게 판결문 송달된 날로부터 며칠 내에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되느냐 합니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서 판결문 송달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등기 신청하러 간다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100% 틀린 얘기라는 거죠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10년 경과한 판결문을 들고도 등기 신청하러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죠 간단한 얘기들이 이 정도가 이제 판결에 따른 등기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출제하는 기본적인 주제니까 이 정도의 의미만 이번 과정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이거죠 공동신청 단독신청을 이제 배우셨으면 이제 다음 등기 신청인이 누가 있을 수 있냐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승계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 하면 대위 신청이라는 것도 있지 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등기 신청하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뭐 보고자 하시고 다 할 것도 없는데 대리인은 등기 당사자 의무자 권리자로부터 수권을 받아서 등기 신청하는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부터 수권을 받지도 않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등기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법정 대리인 이것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대리인이 하려면은 등기 신청 대리인이 하려면 본인이 그 신청 만약에 이미 대리인이 한다면 수권 행위를 이제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 대리권이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느냐 민법상으로 대리권 소멸의 공통 원인은 이미 대리권이든 법정 대리권이든 공통 소멸의 원인은 본인의 사망이 공통 대리권의 소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도 등기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미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 대리권이 있다면은 본인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사망 이후에 그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무권대리에 의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이 대리인의 대리권은 언제까지만 있으면 유효하느냐 하면 접수시까지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그럼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 위임장을 써주고 나서 그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 신청 서류를 집어넣는데 정작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는 그 유임장 써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사망했다면 매도인 매수인 사망 이후에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가 민법을 적용하여 민법 135조를 적용하여 무권대리가 되느냐 그대로 유권대리로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등기 신청의 대리권은 대리권은 접수시까지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접수 이후에 본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등기가 날 시점에서는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접수시는 살아있으면 그 본인 사망 이후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대리권 존속 시기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접수시까지만 존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이건 뭐 간단한 얘기인데 민법 124조에 법률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한 법률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법의 법률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한 법률행위 일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한 등기 신청을 허용하고 잇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가장 기초적인 내딧이 되니까 자 이제 대리한 등기 신청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 정리하셔야 되는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과 대위 신청인이 있습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같은 경우는 교재 이게 어디 있나 25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 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자 포괄승계인이 등기 신청한다 이제 갈게요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중개사에 대한 기출문제 사례를 갖고만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자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건물을 갖다가 신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한 사람이 갑이라면 소유권 보존등기 최초 건물주 건축주 명의로 등기하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인데 갑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갑의 건물을 갖다가 갑다시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갑다시를 상속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등기소에 찾아가서 최초 건물주가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갑이 갑이 보존등기 하지 아니하고 사망했으면 그의 상속인 갑다시가 자신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해주시오 이렇게 등기소에 요구하는 행위를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갑다시는 사망한 피 상속인 간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띄어서 건축물대장 등본을 띄고 내 돌아가신 아버님이 최초 건축주였다 그게 건축물대장에 나올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의 상속관계에 있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등기소에서는 갑다시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칠 수 있도록 법에서 행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끌어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첫 번째 중개소에서 난 사례 요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요거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주고 을이 건물 어떤 법률관계를 맺었냐면 대금을 지급하고 갑의 건물을 갖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라는 겁니다 매도인 매수인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등기의무자가 갑 매도인 등기 권리자가 매수인 을이라면 등기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당사자에 의한 등기 신청인데 등기의무자 갑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매수인 을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니까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한데 의무자가 협력을 못하고 사망했으면 그의 상속인 갑다시에게 찾아가서 당신 아버님에게 건물을 사고 대금 다칠었는데 소유권 등기 명의를 넘겨주지 못하고 사망했으니까 다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에게 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이끌어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누구의 포괄 승계인이냐면 등기의무자의 포괄 승계인의 협력을 얻어서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번에는 이쪽도 가능하죠 매매기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을 권리자가 매수인 을이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오지를 못하고 사망했으면 마찬가지로 을 다시 라는 매수인의 포괄 승계인 을 다시 앞으로 직접 이전을 해갈 수 있도록 법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갑과 을 다시 앞으로 등기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 앞으로 직접 등기 신청하러 가는 것이죠 이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포괄 승계인의 협력을 얻어서 이전 받아와야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사망했으면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어서 등기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 앞으로 직접 등기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례만 기억하시면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등기도 포괄 승계인 앞으로 직접 등기할 수가 있고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도 등기의무자나 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으면 공동 신청에 의할 등기도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만들어놨다는 것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아예 레파토리로 시험 문제를 찍고 공부하셔도 되겠지 제가 잘 찍어드릴 수가 있는데 등기의무자 매도인이 사망했으면 매도인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 거치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 매매에 따른 대금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매수인이 사망했으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는 상속인은 이전 등기에 갈 수 없다 전부 다 시험은 이걸 연결 고려낼 겁니다 상속 등기 거침 없이 직접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방법을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법률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음이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위 신청은 어떤 경우냐면은 대위 신청은 다른 사람의 등기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등기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 법에 당신이 그 사람의 등기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해라고 권한을 부여해줘야 대위 신청이라는 게 인정되는데 그 권한이 법에서 어느 법에서 대위 신청권을 부여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대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법이라는 법률에서 대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자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대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등기법에서 대위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섯 가지인데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가지 정도만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번 과정에서는 등기법상의 대위 신청은 뭐 이거 문제풀일 때 정리하셔도 되고 민법상의 대위 신청권이 이 한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민법상의 대위 신청권을 인정하는 이 한 가지가 민법 404조위에서 인정됩니다 그걸 법조문 제목에 채권자 대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법상 대위 신청 네 가지 중에 뭐 지금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이제 인식하시면 되는데 자주 등장하는 것 두 가지를 먼저 인식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자 멸실 등기 대위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피수용자의 상속 등기 등기명인 표시 등기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멸실 등기 수용에 따른 등기 대위는 이제 단답이니까 이것만 이제 하나상 사례만 하나씩 이해하시면 되겠고 채권자 대위는 이제 여러 가지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정리해야 되겠고 멸실 등기 대위에서부터 자 얘기죠 자 건물 소유주 을 토지 소유주 가 이 상태에서 건물이라는 게 멸실됐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라는 게 멸실됐으면은 자 건물이 화재가 났다 장마가 졌다 라고 멸실됐으면은 이 등기수의 건물에 관한 정보 기록에는 등기 기록이 표제부 갚고 을 구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없애 달라고 멸실 등기 신청하는 자가 건물주 을이라는 사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주 을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을이 건물 멸실 등기를 대지 소유자가 을이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하러 갈 수 있는 권한을 부동산 등기법에서 인정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건물 멸실 등기 신청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법률용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이게 토지가 있는데 이게 을의 토지인데 이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직으로 편입돼서 수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수용사업자가 갑이라면 수용사업자 갑이 이 을의 땅 피수용자의 땅을 갖다 수용사업을 하니까 보상금 지급하고 협의가 다 끝나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오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당시는 을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이전 등기에 올 수가 없고 을의 상속인 을 다시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수용사업자 갑이 땅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을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을의 상속 등기를 수용사업 시행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수에 가서 을 다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위 신청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 사례는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등기법상의 대위 신청권 건물 멸실했을 때 대지 소유자의 건물 멸실등기 대위 신청권을 인정하고 토지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수용사업 시행자가 등기해 갈 당시 이 피수용자 보상금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하여야 땅을 수용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데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할 때 사업 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상속 등기를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인정한다는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민법상 대위 신청권이 채권자 대위 신청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권은 독립적인 시험 문제로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의 형태 중에서 사례로 난 사례부터 먼저 이해하시고 채권자 대위 사례로 난 것부터 먼저 이해할게요 건물을 갖다가 신축했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을 누가 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신축했네 자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신축했으면 이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있지? 아니 할 때 자 이 갑의 건물을 갖다가 갑이 건축주라면 을이라는 사람과 건물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자 그럼 을은 갑의 건물을 갖다가 완성해주고 공사대금을 갖다가 2억을 갖다가 공사대금을 갖다가 자 건축주로부터 2억을 받아야 되는데 2억을 갖다가 갑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갖다 주지? 아니 할 때 갑의 건물을 유치해서 2억을 받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유치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갑이 줄 때까지 갑의 건물을 건축주의 건물을 갖다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잡고 있는다고 2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이 돈이 생기지 않으면 그 2억은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소극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줄 방법이 없는데 그럴 때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 2억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건물 건축주의 건물 지어준 게 있잖아 이 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축물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 채무자의 건축물을 등기하고 내가 2억 받을 수 있다는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서 2억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 이 채무자의 건물을 강제 경매에 붙여서 2억 채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회수해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채무자가 건물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2억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갑의 건축물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인 건축업자가 채무자 건축물 보존등기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 건축물 보존등기를 공사대금 채권자가 등기 신청하러 가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채권자대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 두번째 두번째는 이렇게 할까요 자 갑의 땅이 있었고 갑의 땅을 갖다가 자 갑의 땅을 갖다가 어 병의 땅이 있었고 토지가 있었고 병의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으로서 땅을 샀는데 대금을 다 치렀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갖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이 등기 해와야 되는데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팔았어 그러면 전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요매매 계약을 전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너 병의 땅 샀으면 등기하고 을에게 팔았어야지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또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미등기 전매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전매에서 이 갑으로부터 땅을 갖다가 취득한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병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갑의 땅 당신의 땅을 한 사람이 갑이었죠 매수인이 땅 등기명의 안 가져갔죠 왜 안 가져갔냐 나한테 그걸 등기 안 하고 다시 도로 팔았걸랑요 그럼 나는 대금을 다 줬는데 자 갑이 등기명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당신의 등기명의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당신이 판 사람으로부터 나를 내가 땅을 도로 산 사람이니까 내 앞으로 땅을 넘겨주시오 이렇게 이제 을이 병에게 찾아가니까 이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을이 병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병 명의로 돼 있는 땅 등기명의를 내 앞으로 넘겨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걸 자 뭐라고 하냐면 권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권 요구하는 행위를 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구하는 권리인데 갑을 등기하고 나한테 넘겨주시오 요구하는 권이에요 갑을 생략하고 내 앞으로 넘겨주시오 요구하는 권리에요 갑을 생략하고 내 앞으로 딱 넘겨주시오 요구하는 권리죠 그럼 이 앞에 쓰면 되는 거지 자 뭐라 부른다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사건의 발단이자 쟁점이 되는 것이죠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생긴다 안 생긴다 민법 백사조 보면 나와요 이 사례 안 나오면 장을 지죠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면 안 돼 민법책 그럼 10페지도 안 되는 페이지 안 봤다는 얘기에요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중간 생략 등기 권리 생기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직접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병에게 갑 앞으로 등기 쳐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갑 앞으로 그걸 갖다가 법률 갑 앞으로 등기 쳐 주시오 이렇게 병에게는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을이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있으면은 이게 필요가 없지 자기 앞으로 직접 가져가면 되니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생기지를 안이하기 때문에 병 앞으로 등기 치러 갑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행위를 채권자 대위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채무자 갑의 건축물의 건축물 이건 보존등기 단독 신청 등기를 공사대금 채권자 공사대금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대위 신청하는 채권자 대위고 이거는 매매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를 매수인으로부터 전매에서 산 병이 을이 병의 협력을 얻어서 공동 신청할 등기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은 단독 신청 등기도 대위 할 수가 있고 공동 신청 등기도 대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대위 행사 대위 행사 대위 행사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 행사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감이 끼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충분히 감을 띄울 수 있을 것이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제는 다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들어갈 주제가 교재 258페이지 등기 신청 정보의 제공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이제 요거 자 이제 이쪽 주제는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를 다 살펴봤으면 자 이쪽 주제는 자 이겁니다 등기 신청 정보 첫 번째 두 번째 신청에 필요한 첨부 정보 자 법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등기 신청하는 방식을 두 가지 방식을 인정합니다 직접 등기소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식을 방문 신청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을 하여 전송 자료를 보내서 신청하는 방식을 전자 신청 자 그러면 방문 신청으로 갈게요 방문 신청하게 된다면 방문 신청하게 된다면 등기소에 가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라는 서식을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전자 신청하게 된다면 대법원 등기소에 로그인 접속을 하잖아요 로그인 접속하면 신청서가 어디 있어? 거기 모니터 안에 모니터 안에 그 양식만 나오지 그러면 거기 안에 양식을 입력 작업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 신청할 때는 법률 용어를 뭐로 사용하고 신청정보다 이렇게 사용하고 방문 신청했을 때는 신청서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용어 사용 방식부터 모르면 시험 문제 자체를 읽지를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기법은 신청정보는 뭐 할 때 사용하는 용어 전자 신청할 때 방문 신청할 때는 무슨 용어를 사용한다 신청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방문 신청했으면 등기소에 들어가면 신청서만 작성하겠어요 방문하러 갈 때 등기소에 들어갈 때 갖고 가야 될 서류가 있겠어 갖고 가야 될 서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자 대법원 등기소에 로그인 접속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자 거기에다가 신청정보만 입력해 갖고 전송하면 돼요 아니면은 자 종이 구비한 걸 모니터 하나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걸 이미지 스캔 전환 이렇게 부르는 거에요 이미지 스캔 전환 해 갖고 같이 전송 자료 보내줘야 되잖아 그걸 갖다가 첨부 정보 이렇게 부르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배우는 주제가 전자 신청할 때는 무엇과 무엇 신청정보 로그인 접속해서 입력해야 되는 정보를 신청정보 그 다음에 구비하고 있던 서류를 갖다가 지금 접속해 갖고 전송을 싸줘야 되는데 이 종이를 갖다가 컴퓨터 안에 못 넣으니까 이미지 스캔 전환 저장을 시켜 갖고 그걸 전송 자료 보내는 것을 갖다가 첨부 정보 이렇게 부르는 거에요 그럼 방문 신청했을 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이 뭐 신청서 근데 갖고 간 이 구비서류 첨부 서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 라는 법률 용어가 있거나 또는 신청서 및 첨부 서면 이렇게 법률 용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이제 뭐를 이제 배워나가야 되느냐 가 볼게요 자 이제 요거서부터 신청서 첨부 정보 있고 첨부 서면 첨부 서면 첨부 서면 첨부 정보 있는데 첨부 정보 신청서 신청 정보는 이제 요건 하나니까 뭐 요건 이제 따로 떼어두고 이쪽에 이제 뭐가 있는지 첨부 정보 첨부 서면으로 필요한 게 여러분들 259페이지 보실래요 보시면 중단부에 양가로 2로 제목이 나와 있어요 첨부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다 이제 가로에 놓고 쓰실 줄 아셔야죠 방문 신청할 때는 뭐라고 사용하느냐 첨부 서면 자 그래놓고 동그래미 1 동그래미 1 동그래미 2 보세요 첨부 정보가 있는지 기억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가로에 놓고 쓰셔야죠 등기 원인 증서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필요한 게 이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3번 3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게 이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고 리을 번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그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미음 대리 내에 등기 신청할 경우 대리 권한 어 이미 대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법정 대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럼 가령 만약에 연상을 하면은 이미 대리인 같은 경우 숙권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고 오라는 거잖아 방문 신청이라면 숙권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위임장이었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자 같은 경우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게 법정 대리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단어를 안개할 필요가 없는 주제 그 다음에 비읗번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비읗번 같은 경우는 별표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시읗번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그 밖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요건 뭐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고 거기 옆에다가 메모해 두실래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쓰셔야 돼 자 불러 드릴게요 소유권 보존 또 하나 부동산 표시 변경 단답으로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뛰어가는 경우는 언제냐면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신청할 때 요건 뭐 암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이제 259페이지로 와보시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될 정보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 들어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 있는 것만 이제 소개해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원인 서면 방문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등기 원인 서면 등기 원인 증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 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허가서 등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이제 별표 제가 하라고 했던 거 단답이지만 별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주소를 증명하는 주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자 그 다음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그 다음에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그 다음에 도면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감도 있고 인감증명 뭐 기타 등등 등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첨부정보는 예전에 지금 현재 시험 예전에 시험에서는 엄청 어려웠던 주제들입니다 시험에서 등기법 12문제면 4문제까지 나간 적이 있었는데 뭐 단일 주제가 요 서류들의 지금 교재 뭐 지금 여기 지금 교재로 얘기하면 첨부정보 지금 파트가 일곱 문제 일곱 페이지 정도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지금 첨부정보 쪽이 일곱 페이지가 아니라 40페이지 가량이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뭐 한 거의 40%에서 비율로 얘기하면 50%까지 육박하게 이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데 법이 바뀌고 나서 전면 개정되고 나서 이 첨부정보 쪽들이 지금 시험에서 제로로 가버렸어요 시험에 50% 배당됐던 주제가 제로로 간 이후서부터 말씀드릴께요 법이 전면 개정되고 나서 이쪽을 정확하게 지금 해석하는 분이 실무화하시는 지금 출제는 등기소의 등기간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업무를 지금 법적 해석이 정확하지가 아니해서 그걸 통일적으로 지금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잘못 출제했다가는 현재는 중개사 시험 제도가 한 번 이의신체돼서 그게 복수정답이 처리되면 그 시험위원은 영구제명됩니다 영구제명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이 자신 없는 주제를 출제위원이 내지 못한다는 거죠 법정원은 전면 개정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걸 법을 근거로 업무를 집행하는 등기소의 등기간마다 그 업무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이 아직 정립이 되어있지 다 다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거의 포기하고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재에서 종전의 40페이지 다룬 내용도 지금 7페이지로 줄인게 출제 비율에 맞춰서 여기 7페이지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지금 나고 있는 주제라면 어떤 거냐 단답으로 누구든 이견이 없는 주제들 그러기 때문에 엄청 쉽게 얘기하면 쉽게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제가 꼭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건 뭐 이견 자체가 없는 주제들이에요 쉬운 주제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서면 독립적인 문제로 또 출제는 안 하고 개별 지문으로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봐주셔야 될 게 자 이거 대장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는 뭐 암기하시라고 했죠 교재 소유권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세 가지 암기하셔야 돼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꼭 기억해 두셔야 겠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뭐 인감 아예 빼놨어요 인감은 왜 아예 빼놨냐면 인감증명서는 이거 인감증명서는 방문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는 이 인감증명서만 공부해도 머리가 그냥 짖근짖근 했어요 인감증명서 제출 원리가 간단한 원리가 진짜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만 해도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가 지금 어 전자 신청할 때 방문 신청할 때 다 적용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인감증명서는 뭐 하는대로 한정해서 바뀌었다 방문 신청하는 때만 한정해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 신청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지난 시간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용자 등록을 하러 등기소에 출석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때 그 다음서부터 대법원 등기에서 로그인 접속을 하면 사용자 등록 낼 때 인감증명서 처음 낼 때 들어갔었죠 그럼 접속할 때마다 인감증명 정보라는 거 절대 필요가 없도록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방문 신청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법이 점령 개정되고 나서 인감이란 말 자체가 한 번도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재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빼는 겁니다 알통 자체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주제는 자 꼭 이견 없이 출제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 법 해석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두 가지 단답 주제 요거 정리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요거 제3제 허가서 등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셔야 될 게 이거 이거 들어 보셨나 농취증도 들어 보셨어요 농취증도 들어 보셨어요 농취증도 들어 보셨어요 농취 취득 자격증도 들어 보셨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요거 하고 요거 제3제 허가서 등이 이거만 해도 이거만 해도 20회씩 되는 얘기인데 교재는 이제 통째로 빠진 이유가 출제를 뭐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 교재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 교재에서 이거 자체를 아예 빼놓은 이유가 있어 시험에서 중요한데 이걸 왜 빼놨느냐 중개사법에서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제가 뭐 이거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중개사법에서 설명 방식이 있고 제 설명 방식이 있으면 똑같은 하나하나 주제를 갖고 두 개 감옥에서 시험 문제가 다 출제되면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면 여러분도 오히려 더 혼동이 된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측면에서 이쪽에서는 아예 중개사법의 설명 방식으로 중개사법 시험에서 이쪽에 출제될 확률은 10% 지만 중개사법에 출제될 확률은 100% 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첨부정보 보기 전에 뭐부터 정리하는 신청정보 요거서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요쪽을 정리하는데 쉬었다 정리할게 쉬었다 해보죠